어떻게 해서 김일성 국방위원장을 만나게 된 것인지 김일성은 주선이었고 그 아들이 국방이었는데 김일성과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인지 그에 대한 인사는 어땠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책이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편매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김일성은 독재자인데 좀 복잡해요 어떻게 따지면 북한을 한 반세기 이상 통치해왔기 때문에 김일성의 캐릭터와 김정일의 캐릭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김정일의 캐릭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김정일의 캐릭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김일성은 말하자면 동아시아에서 민족주의로 출발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과연 호치민이라든가 마오채팅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비슷한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캐릭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김일성과 어이브가 다른 아이들을 편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일성과 어이프의 캐릭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김일성은 모든 대 Asian가에 관한 경험을 어떤 조사인으로 김일성은 호치민이나 허처럼에 관한 경험을 해주는 것이죠 김일성은 자신적 경험을 충족하는 과연 호치민이나 호치민이나 억제어둥으로 김일성은 자체내 관한 경험을 통해 호치민이나 억제어동을 통해 이라고 느꼈어요. I met him for about 22 times and got the impression that he was a very lonely person. 독재자니까 더 고독하지 않죠. All the more lonely because he was a dictator. 그런데 말년에 김일성의 신경은 뭔가 변화를 상당히 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길산을 다 읽었어요. 제가 만났을 때 장길산 스토리를 다 줄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심심합니까?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일본의 홈드라마 50편짜리를 여러 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심합니다. 장길산은 책이 활자가 작아서 크게 확대해가지고 보다가 눈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남녀 성호를 두 사람을 고용해서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듣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역사책 장길산은 의정 얘기거든요. 굉장히 대중적인 책인데 노인들이 옛날 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장길산은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김일성 대학이라든가 등등 지식인들이 있는 작가회의 창작실이라든가 이런 데 꽂혀있고 일관대중은 접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한정판이 출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여유가 작가회의 작가회의 자세한 기술을 보면 그는 그 어떤 경험을 갖고 싶었던homme인가요? 이 서는 연결이 가능성이 많았고 그의 여유가 저의 장길산의 책을 알게 돼서 네, 항상 남은 거친 거예요. 김정일이라는 책이 제일 저의 장길산의 책을 들었습니다. 김정일이라는 책을 TOPで 김일성은 다른 나라였습니다. 김일성은 많이 사랑했죠. 그래서 장기일성에 대한 특징을 사랑했죠. 장기일성은 더 좋아했죠. 장기일성은 더 좋아했죠. 장기일성은 더 좋아했죠. 그들의 목소리를 다 읽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다 읽고 그래서 장기선의 큰 사랑을 위해 장기선을 장기선은 한국에서 작성한 작품을 제공하고 그리고 기용성이나 학생들에게는 기용성이나 학생들에게는 기용성이나 학생들에게는 기용성이나 학생들에게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공문 평장으로 공부하고 있는 김용균입니다. 어 지금 자... 공공필승 제가 이제 군대에 있다보니까 군대와 좀 연관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병장으로 이제 좀 더 높은 직에 올라가 나서 현재 딜레마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원칙적으로 군기를 잡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지 그런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 읽은 책 중 하나가 니코스 카전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인데 카전차키스라는 작가가 조르바라는 인물 자유로운 영혼이고 아주 감성적인 사람을 정말로 찬양하는 이런 책인데 정작 본인은 절제된 삶과 이성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황석연 작가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살았는지 원칙적인 사람이었고 절제된 사람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자유롭고 자유롭게 영혼으로 사셨는지 이런 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정혁구 통장에서 네 저는 지난해 한국의 공군에 영업을 위한 역사의 배우의 공군에 전부 생각하고 어떤 종류의 지속력을 지속하게 제가 한국의 공군에 들을 때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의 사랑을 그 여성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인습과 억압에 의해서 좌절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 또 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제도 속에 편입되면서 세속화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자기들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제도 속에 편입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게 저항을 해서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서 황석이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 큰일 난다. 농담을 하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큰 사건들이 터지더라고요. 제 이력을 보면 이상하게도 하여튼 무슨 일이 터지면 거기를 가 있어요. 팔자인데 팔자이기도 하려니 그게 아마 그 자유를 쟁취하려고 그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겨난 것 같은데 이제 이제 72살이 됐으니까 이제 사용나기는 71살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되죠. 이제 청년 작가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 요새 뭐 뭐 세월 때문에 어쩌다 그러면 팔끈 해서 하여튼 뭐 이렇게 열이 나가지고 집에서 뛰쳐나가려고 몸이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자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뭔가 그럼 우리에서 한국의 생활과 화장품을 제공할 수 있고 한국의 생활과 여용의 생활이 고생을 아들 한국의 생활과 여용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강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많은 일을 했을 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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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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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acted it and there was even there are a lot of people saying that you should you not be found that is a troublemaker but i do believe that this happened all because alone my way or struggle for a freedom and i have left kind of life that's that question that you were asking and currently korea vibrates by the soul tragic thanks sale of thinking you know a lot of people that pretty much censored about issues so i instagra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특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작가님께서 성장하신 배경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전철된 시대에서 자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시 한국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기대했던 것, 즉 막시즌에 왜 매료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한국의 식민지사를 보면 식민지 전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시방관계상. 다만 문학의 북한에서 본다면 참 재미있습니다. 1919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1925년인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20년대 초간에 코리아 프라레타리아 문학자 동맹이라고 해서 카프라고 그러죠. 그게 제일 먼저 동아시아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년인가 3년 뒤에 나프라고 해서 일본 프라레타리아 작가 동맹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1930년에 들어와서 제일 늦게 좌협작가 동맹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한국이 식민지 치하에 있으면서 러시아 혁명의 변화를, 세계사적 변화를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1930년대로 넘어오면서 민족주의 계통의 독립운동은 다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이 사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베트남도 마찬가지였고 아시아의 1세대 공산주의자들은 다 코민테르나와 협력을 하면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몬스크바에서 모여서 교육도 받고 그랬죠. 이런 1세대 공산주의자들이 베트남의 경우에는 후배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보견지야류라든가 판반동이라든가 이런 후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선배인 후시민을 모신 그런 것과는 다르게 한국은 권력투쟁을 아주 심하게 해가지고 선배 세대들을 다 이렇게 청산했죠. 그런 점이 한국 운동사에 굉장히 비극으로 이제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분단이 됐을 때는 남쪽의 피플이 민중들이 일정하게 이데올로기가 다른 이데올로기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남쪽의 이데올로기화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한국 기독교는 서양 선교사와 함께 일본 식민주의자들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분단이 되면서 해방주의 분단이 되면서는 친미 기독교 뭐가 이제 자기의 이제 이데올로기 근거가 된거죠. 그러니까 저는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한국 모더니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갈래 길이었다고 생각하죠. 기독교가 기독교가 중요해요. 기독교가 하고요. 네. 빅차 어떤 Fucking Subscribe looks like 이런 pid예를 hopeful 감사합니다. 이런rast bitcoin의 한가라고 대통령에erdte 이건 그러다가 flipping에긴 물결음이 관계를 겪 Force 하늘에 의해서 공되는双정해야 합니다. 한국 한가량은 pardon하다는 Agriculture Deixa Evander 여기에서 1930s, 1930s, a lot of independence movements driven by nationalism vanished and what was only left was socialism movements there such as Vietnam and a lot of other countries joining forces and a lot of other countries gathering at Moscow to get education and things like that. But unlike Vietnam where the former, where the early communists and the latter communists joined forces to follow Ho Chi Minh, Korea saw a pretty different path because Korea was fighting, had an intense fighting for power and a lot of early communists had no place to stand. So in Korea to sum up after they were divided in North Korea, in South Korea, there was no other ideology to follow and eventually Christianity took the place as an ideology and settled down in Korea. And with Western Christian service people, a lot of Korean people fight against Japan to claim independence and after the liberation, the pro-American Christianity was settled as an ideology in Korea, I guess. So this Christianity and socialism are a great foundation, two great parts in Korea's modernity. . ... ... ... ... ... ... ... 여기서 영자신문하고 주간지, 월간지에서 몇 가지 발행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선생님이 한국대표문학인으로서 저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대한 분이신데 제가 여기 온 목적은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뷰를 따기 위함이었고 아프시면 이메일로도 다시 한번 가창을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또 거절하실 걸 대비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 저희가 지금 한 30만 넘어 한 40만 명의 독자들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인데 보고 있는 대학생 비롯한 젊은이들에게 한 권만 추천을 하신다면 어떤 책을 청소년들에게 어떤 책을 읽어봐라. 너희들이 꼭 그거 하나는 알아야 될 것이다 하는 그 질문 하나 하고 또 아울러서 아직 미처 책을 담지 못하신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꼭 가슴에 담고 삶의 지표로 삼아라. 이렇게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용접 Weging Frauen에서 인터뷰를 하는몸의 영역 DK는 신 departments at my company At my company if you have any book that you would recommend to the youth particularly with regard to my readers you have 300 to 400 readers at my company. And another question is, Is there anything that you want to tell the young people to have as a guidance for their life? 글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책을 소개할 수도 없고. 글쎄요. 선생님, 제 생각에 하나 더 물어보시죠? 개밭바라기별이라는 게 제가 10대 때 얘기니까 그것도 좋고요. 요새 제가 아까 보니까 그 질문을 놓쳤는데, 10시간이 넘쳐서. 추천할 수 있는 새 책이 후배 작가들 중에 있으면 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읽었는데,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성석재라고 하는 작가의 투명인간이라는 작품이 아주 좋았고요. 또 하나가 한강이라는 여성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작품입니다. 그 두 작품은 아마 금년에 발필한 소설 중에 가장 뛰어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밭바라기별로 찍어보시죠. 예밀의 시간 그래서 제가 꼭 드디어 전 something new book 저는 작품의 작품을 ==== 성석재의 작품을 구매했습니다. 적용한 작품을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을요. 그리고 한국의 작품을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을 한강으로서 작품을its한 작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받ten since 20분 남들 작품을 통한 작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작품은 제가 쓴 것입니다. 구성석재의 작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청소년들이 마음의 가슴에 갖고 지표로 살아갔으면 하는 이게 참 뭐 이렇게 무조건 위로해 줄 수만도 없고 그런데 참 저기 행복지수가 우리가 75위래요 75위니까 엄청나게 다다보고 떨어져 있죠 지금 그리고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2위의 배가 된다니까 2위는 일본인데 일본은 철학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면에서 자살의 요소가 아주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낙천적이고 그런 한국이 일본을 배하나 뛰어넘게 자살을 자살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글쎄요 뭐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야 그래도 살자 뭐 이럴 수도 없는데 이게 참 솔직한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오늘을 사는 거다 너무 이렇게 저 먼 미래에다가 자기 꿈이나 이런 걸 갖다 오지만 오늘을 살잖아 하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젊은 애들한테 사인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늘 써먹는데 맑은 날도 폭풍의 날도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앞에 오늘을 방지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I don't necessarily provide only those awards that are comforting the youths but considering the fact that Korea now ranks 75 among the happiness index results and tops among the suicidal ranks which is followed by Japan it's pretty shocking situation in Korea right now and I'm really worried about the status quo because well Japan in that case I can understand because a lot of philosophy factors in Japan they embraces the idea of suicide but Korea which is characterized by optimism that surpasses Japan in the suicidal rates this is really shocking so the message that I want to pass on to the youth of Korea is that we are all living the moment, the today and I'd like to recommend them, encourage them not to anchor their dreams or hopes or in far future but just because of living this moment right now and another thing that I want to mention is that whenever I am providing my signature or short messages to young people in Korea I usually write that clear days and stormy days shall all pass which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we are we have to be committed to living today next question next question next question next question Hey, 저 인터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여기 한 10년 동안 저는 인터ền시셜으로그öCancaunter business 일을 했는데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강nov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뭐 회사를 다니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이 인디그렉트 분 다렉트 저렉트 분이 저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고 청소년들은 저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그 상황들을 많이 알려주신다면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자랄 거고 그들이 자라서 그 정치적인 상황들을 리스판스를 해야 되고 그 정치적인 상황들이 더 이상 내셔널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내셔널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도 준비해야 되고 현실적인 상황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들에게 그런 근데 그 정치적인 상황들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고 저는 좀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또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키워드를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I worked o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10 years and I have witnessed a lot of political situations. And working there I can say that I have been influenced by these political situation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nd I came to realize that the young people, young generation in Korea have to get a clear sense of the political situations. Because as they grow up they have to respond to those political situations and it should not be restricted to national response but to move on to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And they have to get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of the political situations. So is there any advice that you want to give to the young people? Although political situations may not be always optimistic but how do you get an optimistic perspective of those political situations? Yes. 현재 한국의 젊은이들만 그렇게 불안하고 절망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비슷한 조건에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점 중 뉴욕에 있는 젊은이들, 파리에 있는 젊은이들, 또는 런던, 베를를린에 있는 젊은이들 거리 비슷비슷합니다. 그건 말하자면 그 그 후기 자본주의의 이행기에 지금 이동 이행기 라는 걸 알죠? 후기 자본주의의 이행기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우리 생애에 이행이 끝날지 또한 이행기 속에서 가운데서 죽을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서로 연대를 해서 젊은이들이 뭐 요새 인터넷이 있으니 SNS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소통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어려움을 견디고 서로 논의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I guess I believe that the anxiety or depression that the young Korean generation is currently suffering is not only restricted to then, but the characteristics shared by all young generation across the world, such as young people in London, Berlin, or other countries. I think it's because we are currently experiencing the shift to post-capitalism. And in this sense, I'd like to recommend the young generation in Korea that we need national or international efforts to respond to it, particularly active discussions or debates on the internet or any other communities would be pretty much helpful for them. I'd like to ask why didn't the risk of imprisonment deter Mr. Bang from going to North Korea? And also does he think the Korean careers will be reunified anytime soon? 황석영 선생님께서 북한에 방북을 하시게 된다면 수강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방북을 강행하셨는지가 궁금하구요. 그리고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그때 80년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렇게 대할 때 제가 조직을 좋아할 사람같이 보인다. 조직 되게 싫어할 것 같지 않나요?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빨갱이가 될 수 없을까요? 빨갱이가 될 수 없을까요? 네. 아, 예. 아, 예. Well, since the 90s, well, from my appearances, I don't necessarily look like a person who conformed to the social structures. So, I think it's pretty much clear to say that I, there is no possibility at all that I turn to a socialist person. 네. 아마 자유주의자 정도로 될 거예요? 서구에다 갔다 가면? 네. Probably, I, uh... 선생님께서 자유주의자. And probably, I may refer to as a person who follow free ideas.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정도를 빨갱이라고 그러죠. But in Korea, we call that as a person who are following socialism ideas. 아, 예.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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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때 왜 북을 갈 수 밖에 없었냐 하면은, 그 개발 독재가 막 치달려 올라가면서 늘, 요새도 그렇잖아요. 요새도 뭐, 좌점, 종북좌팔 이러잖아요. 그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나 이런게 막 솟구치면 그걸 북한 핑계대고 뭐 간첩단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처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북이 아무것도 그렇지도 않은 걸로 이렇게 바꾸면은 훨씬 뭐라하자면 민주적 발전이 이루어지겠구나 해서 제가 이제 소속돼 있던 단체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민주교수님 총렬화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그 전국화된 단체가 한 5개가 있었어요. 노조, 대학생, 교사, 종교인 등등 해서 5개의 전국화된 단체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뭐 여당에 있고 야당에 있는 놈들이 다 그때 집행부에 있었는데 난 이거 작가니까 대변인 정도 했을 거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갔다왔더니 지들끼리 결정을 해서 의장인 문육한 목사하고 대변인이 북을 가려는 거야. 그러니 그때 내가 40대 중간 정도 됐는데 나이 좀 먹고 그런 사람이 내가 애들처럼 야 나는 못가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결정했으니까 가겠다고 갔던거죠. 갔는데 난 갔다와서 귀사대기나 왜 때맞고 끝날줄 알았는데 아 그 남북의 분단이라는게 그렇게 엄혹하다는걸 나중에 들을게 알았죠. 아 끔찍한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분단의 천상에서 죽어봤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죽어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면 현재도 그 형태 그대로 지금 현재 여러분의 머리 위에 딱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저항은 다 적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7년 무기징역을 받고 났다가 참아 항상 해겐이 간첩이다 이러면 독자들이요 대중이 믿지 않을거 아니에요. 야 이건 너무하다. 간첩을 만든다니 걔는 알 수 없으니까 그거는 살짝 깎아줘서 7년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과목에 갔던거고요. 통일에 대한 전망은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통일 통일 그러는거는 정치하는 사람들 그때마다 카드로 써놓는거에요. 딱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평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일본을 가서 일본 시민들한테서 강의를 하는데 아 뭐 국회니 어떻고 북한회니 어떻고 그래 그래서 내가 정치인들 카드에 속아 넘어가진 않아요. 왜냐? 그건 무의미한 논쟁이다. 너희들 일본에 말이지 그 원자력발전사가 몇개가 있느냐 그 위치 다 나와있는데 미사일 한방이 발전을 한 번씩 때리면 그게 폭탄보다 더 무서운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평화 시스템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통일을 얘기하자. 그게 대답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그 시기에 그 시기에 그 시기에 When I was participating in those specific groups or activist groups, 문이 콘 pastor and the leader of the group told me to go to Korea, and I was in my mid-40s, and I didn't want to look like a covert, so I said, OK, I will go. 하지만 이 책임은 그것을 말하기에는 더 심하게 시끄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국회의사회의 상황이 더 심한 것과new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전화번호에 대한 녀석의 법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안으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받은 것 같다고 말하지만, 공유가 없다고 말하자, 이게 7년이 됐다고 말하자면, 그리고, 2년 만에, 한국이 가능한지요, 한국은 비율이 한다면, 언제나, 한국은 비율이 한다면,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과는, 더 중요한 것과는, 더 중요한 것과는, is the establishment of peaceful system well before achieving our reunification in North Korea. Okay, I think this might have to be our last question. Didn't I let you know that we were not able to describe because we were able to create a relationship with them, right? It's like a stalker. The stalker, or stalker, and stalker. 굉장히 생각 깊고 반성적인 스토커가 좀 가난한 스토커 대학생 여자가 부잣집 딸을 스토킹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반성하고 결국 그 여자를 놓게 되는 내용인데 그걸 여성의 시점에서 그렇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게 있는데 당시에 이 작품에서 어떤 사적인 경험이나 감정적인 경험들이 뭐가 들어가 있었던 건지 그 때 쓸쓸 당시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한국에 대해서는 «Beautiful Hand»입니다 이 작품은 한 여성의 스토커가 한 여성의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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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이에 대회할 수 있냐 하지만 여성의 시점에서 여성의 시점에서 하나의 여성의 시점에서 여성의 시점에서 여성의 시점에서 여성의 시점에서 여성의 시점에서 여성이 有一 direct 그 소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남녀의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철저하게 계급적인 그런 현상을 이렇게 토잡아낸 것이죠. 말하자면 오십 잡고 오십 쯤 난다고 백 잡고 백 쯤 난다는 말이에요. 아마 결혼 상담소나 그런 사무소의 업무의 서류들을 보면 그 두 쌍을 이렇게 붙이는 과정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제 20도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제 20도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결혼 회의 속에서 한국의 결혼이 아니다. 한국의 결혼은 한국의 결혼을 그리지로 인해 사회에서의 사회에서의 결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관계를 아주 달콤하게 잡아낸 것은 흑인분들이 많이 이런 문제를 건드리는데요. 예를 들자면 프랑스 파롱의 블랙스킨, 화이트만스크 같은 걸 보면 그것이 인종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남녀가 있는 문제가 문화적으로 또 말하자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우죠. 그것은 그 뿌리는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이고 뭐 예를 들면 말콤엑스의 전기도 있고 아일드위치 크레브의 전기도 있고 특히 흑인분들이 그런 남녀간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화적인 그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사회의 남녀간의 사랑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하는 문제이고 피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 갈등이 있는 거죠. 조금만 더 독 제안 대신에 대한 관계는 언제나 주제의 성향에 따라서 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사회에 대한 관계는 단지 대부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지속적인 관계는 정리에 따라서 사회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프랑스 판어준은 어떤가요? 프랑스 판어준은요. 프랑스 판어준은요. 네. 네. 프랑스 판어준은요. 네. 네. 그래서 내 지회를 통해 남자들이 스스로 플랫폼을 wildfires을 봤을 때 남은 사람이 여성과 여성을 담당을 받았습니까? 그런 한국의 그리고 사과의 사과의 일기타월을 했죠. 내가 나머지 한국의 결과를 사용할 때 남자들이 여성과 여성에 대해 정치적은 경제학을 dubb하고 지금의 하나님과 여성과 장buch을 주게 여성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광주에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올랐고요. 저는 지금 아시아 예술극장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한국 군대와의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손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한국 사회의 손님들도 보고 또 주인이 된다면 누가 될지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시아 예술극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들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modernist의 소식과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누군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포스트 모던한 사회에서 이미 우리는 다 손님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손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 내지는 떠돌이로서의 포지션을 지닌 채로 신인 채로 토박이성 또는 토박이에 대한 그러한 경외,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경외와 지향을 향한다는 거죠. 경외와 지향을 통해서 일태면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모두 의지하고 있는 곳에서 모두 엔진 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참여하는 곳으로 회복하는 곳에서 우리의 집으로 늘어난 곳곳에 소중한 gracie. 이곳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목소리를 참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집으로 참여하는 곳은, . 그리고 아예 나리에서 박사님을 페인퍼림 haver some pieces of business before we close today's session thanks to the people at Penguin Korea and thanks to our wonderful booksellers ほぼ고 자세히 blah, 네. 그런데 당신이 많은 홈 triste가 apart, 오늘의 여름에 배송되어 있어요. 드로그 프랑스 책은 제 책과 또 다른 책들과 정보와 한국의 권리스로 그리고 저한테 제가 더 여기도 조금의 recht 들어올써요. 오, 네. 어떻게 만나요? choice Charles website www.ktlib.com you can find out what Charles is doing 그리고 이제 아까姐, 이걸 궁금하 Tage까지 seem to be a huge price on sale. I highly recommend it. I should say thank you to Penguin Korea for donating so many prizes. I can't believe you gave us so many. Also, thanks to What the Book. What the Book donate two prizes every month so thanks to What the Book . Also, I should say a very big thank you to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for helping to organize these events. So thank you very much to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I know there's some LTI students here today so thank you guys for coming as well and also I want to mention the Literature Translation Institute they have a competition going at the moment now the deadline is this Wednesday you have to make a they have several free short stories available on their website you read one of the short stories and then you make a short video presentation and upload it to YouTube and you might win a $500 Amazon card okay so go ahead and have a go at the competition and this Thursday Asia publishers who publish Mr. Fein's A Road to Sample they've started a little book club for well for international students but I think it's open to anybody really they publish these really fantastic bilingual editions of Korean short stories and the book club starts this Thursday if you email bookasia at handmail.net or send me a message and I think we can give you more details our next guest at the book club I haven't confirmed the guest for October so just keep an eye on Facebook or meetup but the November guest is Chang Jin Sung who wrote Dear Leader and he's from North Korea he's a very interesting guy he's a poet and he worked for the propaganda department in North Korea so if you're interested come and check him out our next film screening we have our next film screening we have our next film screening is next Saturday and we're streaming the adaptation of Mr. Fein's A Road to Sample it's a fantastic story it's a wonderful film it's by Iman He and yeah so please come and see that next Saturday at 3pm that's done in association with the Royal Asiatic Society and it's introduced by Matt von Wolkenberg who's a Royal Asiatic Society board member so please come and see that next week and oh yeah if you want you can watch Charles and I's wonderful podcast on his website please do so and of course you can keep up with what's happening at the book club in various ways Facebook, meetup or on Twitter okay so now the moment that I'm sure we've all been waiting for I'm going to try and do this really quickly okay so here's the drill I'm going to call the numbers if your number gets called yeah